오, 새 체이지, 새 체이지. 오, 오, 새 체이지, 새 체이지. 잡았다. 잡았다, 잡았다. 잡았다. 아, 그런데. 오, 대박. 예! 장윤정 한 마리. 물꽃은 그냥 바로 방산하고. 장윤정 원. 장윤정 원. 어라이티한데? 진짜 부러웠어요. 혜진아, 혜진아. 네 거 봐봐, 네 거 봐봐. 차, 차, 차. 차, 차, 차. 늦었어. 아이고, 나 얘 때문에. 입술 벌리고 있어, 쟤. 밥 달아야지. 밥도 안 달고. 던지러야지. 떡도 안 달고. 둘이. 야, 이걸 사지 않냐 찍어야 되겠다, 둘이. 내가 손편도 이렇게. 이렇게는 안 빚어본 것 같아. 저쪽은 너무 조용한데? 거기 떡값 달았어요? 어, 달았어. 달았어요? 왜 이렇게 조용해? 남성 팀. 아니, 우리 특전사도 낚시는 못하네. 그런가 봐. 나 그냥 물에... 나 그냥 들어가서 잠꽃이. 나도.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, 왔다. 야야야야야야. 아까 먹었던 전어 아니냐? 야, 왔어, 왔어. 와, 대박. 제대로 걸쳤는데. 반응도 제대로. 장태공이다, 장태공. 아니, 왜 던지기도 잘 던져. 저긴 떡값 좋은 거 쓰는 거 아니에요? 떡값. 어떻게, 어떻게 할 때 하는 거예요? 어떻게 좀 던져드려요? 거들목, 거들목. 거들목 한번. 왔다, 왔다. 잡았다,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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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허재. 잡았다. 잡았다. 이 정도야? 팔 길어졌다, 팔 길어졌어, 이거. 이야. 코, 코, 코. 우와, 제일 커. 그거 어떻게, 그럼 타이밍은 어떻게. 3대0인데, 3대0. 입질 왔니? 입질이 있어요. 있는데 타이밍을 모르겠어. 또 왔다. 잡았다. 잡았다. 신기하지? 이 정도면 거의 주작 아니에요? 아니야. 감독님. 왔다, 왔다, 왔다. 왔다. 진짜 신기하다. 맞다. 나 잡았어. 혜진이 잡았어. 혜진이. 멸치를 잡네, 멸치를. 잡은 게 어디야, 지금. 우리는 여기 한 방씩은 다 무조건 잡은 거거든.